그 상대는 가로시 승리가 아니면 저것을 등 뒤를 조심해 또 손실에 굶어 있다 폭신에 굶어졌다 폭신에 굶어졌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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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가볼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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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 뒤를 조심해 이 사과를 네 머리 위에 둬 그 사과에 사과에 넣어둡니다 흠 하글루 이 사과를 니머리 위에 둬 히힛 히힛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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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m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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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전공을 택하겠는데 그 상대는 굴단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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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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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